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조금 봐야 되겠죠. 오늘 워낙 장이 좋습니다. 지난해 한 11월을 잠깐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공매도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갑자기 급등을 했었죠. 그와 비슷하게 정부 주도의 정책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3% 현재 코스닥은 1.6%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증시님은 뜨겁다는 얘기는 제가 했고 미국 증시는 오늘 새벽에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FMC를 겪으면서 조금 이렇게 하루하루 너무 다른 모습을 보였죠.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실적 관련해서 시장 심리가 하루 사이에 좀 많이 변했습니다. FMC는 그렇게 보고 싶은 것이 그동안 쭉 성명서에서 자리 잡았던 두 개가 사라졌거든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어떤 정책 다지기, 어디션을 파일러시 포밍이라는 그 표현이 작년 7월 FMC부터 꾸준히 이렇게 성명서 때마다 있었는데 추가적인 정책 다지기라는 얘기는 결국 추가 긴축은 아예 없어졌으니까 확실하게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없고 다만 시기의 문제인 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빠졌던 거는 파월 의장이 3월은 아닐 수도 있다는 그 얘기였고요. 좀 강하게 얘기했죠. 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자가 당신 또 한 번 더 하고 싶으냐. 지금 연임인데 두 번째인데 또 한 번 더 하고 싶으냐는 질문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파월이 세게 얘기했다는데 조금 뭐 사람 심리가 그럴 수는 있죠. 또 하나는 꾸준히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때 미국 은행의 은행권은 굉장히 리질리언트하다는 그 표현, 회복력이 있다. 은행 시스템은 문제없다는 그 표현이 사라져서 그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진짜 은행 시스템이 문제가 없어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 표현도 필요 없어서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 시스템은 아주 회복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날 무슨 뉴욕 뱅크, 뉴욕 그 뭡니까? 은행 하나, 지역은행 하나 폭락했지 않습니까? 뉴욕 커뮤니티 뱅크. 커뮤니티 뱅크. 그런 것 때문에 연준도 이제 마냥 그 얘기하기가 미안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어쨌거나 뭐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는 그리고 금리 측면에서는 걱정 없다던데 우리 시장은 뭐 그거하고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지금 방금 전에 2600산을 찍었거든요. 찍었죠. 이제 완전 차트가 달라졌습니다. 차트가 달라졌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절찬 상영 중인데 새 영화가 개봉됐어요. K정시 들어올리기. 정부 정책 말씀하시는 거죠? 제작감독은 정부, 주연은 외국인입니다. 현물, 선물을 갖다가 같이 당겨버리잖아요. 어제도 1조, 오늘도 1조. 우선 차트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그동안 하락에 대해서 깃발형인가 해서 2550까지는 열어두고 조금 더 보면 2580도 가능합니다라고 했던 것 다 기각합니다. 그림이 달라져버렸죠. 그름대로 뚫어버렸어요? 뚫어버렸고 61.8%가 뭐고 다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MNC 도시레이터 지금 플러스로 돌았고요. 돌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요. 얼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 2680만 넘으면은 새로운 세상이 오네요.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외국인의 타깃은 어딜까요? 이번에는 일간 차원이 아니고 월간 차트로 한번 살펴보시겠죠. 그러니 사실 이런 부분은 시세 자체는 굉장히 매혹적이고 유혹적입니다만 이거는 잘 빠져나와야 되는 구간이고 그걸 우리가 경험했고 이때는 사실 우리가 다 미쳤고 다들 미치라고 다들 옆에서 펌프질을 했던 그 시절이었고요. TV, 유튜브 할 것 없이 그랬었고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돌려 세운다면은 다음 타깃은 여기에 대한 절반은 2720입니다. 2720. 그리고 통상 조정이라 하면 맥시를 다 보면은 61.8%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2860도 가능한 얘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까지 땡기려고 가는 것인지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8만 넘어야 되고요. 지난번 7만 9,500원에서 막혔는데 8만을 넘으면은 이거는 조정 차원이 아니고 추세입니다. 현대차 월간으로 보니까 그림 좋은데 쉽죠? 좋죠? 그림 좋습니다. 좋은데 일간으로 보면 오늘 거래 터지는 거 보세요. 정고점 그냥 이렇게 갭으로 열고 이 무거운 주식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시작했다가 쭉 밀렸는데 이걸 또 말아올려요. 거래는 빵빵 터지면서 다이버전스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흥국화재, 지금 소위 말하는 저퍼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간 보니까 이걸로 끝인가 싶어요. 이걸로 끝인가 싶은데 위클리로 보니까 정부주도 테마인데 이 정도로 끝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 한 번만에 끝나? 보통 이거 두 번은 나와야지. 예를 들면 이거요. 지금 이거 N캠입니다. 이럴 때 과함의 수 국면이라고 쫄아서 털면은 이걸 못 먹어. 그렇죠? 또 특히 이런 어떤 한번 땡기는 주식들은 이런 단계가 나와줘야 이제 대충 끝나는데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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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인데 조정 오더라도 한 번 더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차트 보시는 분들은 오늘 아랫고리를 다냐 안 다냐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윗골이다 아랫골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거 좀 납득이 안 된다 싶으시더라도 그냥 저 총선 때까지는 참으시죠. 그리고 그때까지도 너무 멀다 싶으시면 그냥 설 연휴 지낼 때까지라도 쇼선 좀 참으시죠. 일단은 시장의 기술적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돌려세우는 강력한 신호들이 좀 나왔다라는 해석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저항선도 뚫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그러고 나면 통계상 기술적으로 이제 붙는 수급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시장이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게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남아있으니까요. 나스닥 지금 아직 사상 최고치 못 간 건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오고 S&P 500 다 열었는데 이거 뭐 얼마 남았다고 일단 찍고 생각하시죠. 혹시나 장이 흔들릴까 하는 부분은. 미국도 나스닥 시장이 결국엔 최고치는 찍고 갈 것이다. 일단 찍고 나서부터 그 다음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도 지표, 수출입 지표 나쁘지 않고 미국 실적, 저쪽 기술주, 성장주들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만 실적 나쁘지 않고 해서 지금 조금 하방 쪽으로 보시던 분들은 조금 쉬워줘야 되는 구간 같습니다. 결국엔 아까 말씀하신 게 감독은 정부고 주연은 외국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주식, 대형주 결국에는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거는 한국 시장을 지금 덜 올리겠다는 시도거든요. 현물선물을 갖다가 한꺼번에 사는 데다가 그 규모도 어떻게 쓸어 담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분간 좀 인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을 두고 전략을 짜셔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지금 2600선으로 완전히 코스피는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812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현산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죠. 금요일인데 그래도 시장 오르니까 좋습니다. 지금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